아리랑 TV 쇼비지 엑스트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팬미팅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드디어 데뷔 3년만에 첫 팬클럽 창단식과 또 내일 있을 제 생일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약간 팬미팅이죠.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이 was a special event for the fan, but it was also a big day for 이민호, who celebrated his birthday as well. Fellow cast member from Boys Over Flowers, Kim Joon, and singer K. Will put on a special performance for him as a birthday gift. 감사합니다. 대기로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어제 외모 관리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살이 굉장히 좀 많이 쪘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3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3일 동안 안 먹고 안 잤습니다. 그래서 다시 턱선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럼 VLINE 포즈 한번 해주세요. VLINE이요? 이렇게 붙어야 되나? 네. 어젯밤에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굉장히 좀 떨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주 무대가 좀 어색해서요. In return, 이민호 also had a chance to show off his singing skills, coached by K. Will. He passionately sang the ballad, My Everything, which was featured on the F4 special album. The fans were ecstatic. 이틀 정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연습할 시간도 촉박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의 스승님이요, K. 형과 함께 그냥 무난히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아, 쑥스럽고 떨려가지고요. 한 70점? 네. 정말 오늘은 제게 뜻깊고, 평생 기억될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저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여러분은 진짜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e Min Ho and his fans shared some good times and made some great memories together. Many of his fans are eager to find out what his next move will be, so we look forward to a quick return as well. 항상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Lee Min Ho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